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왼쪽에서 깔 줄 모르시나 봐.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 실패.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Somebody else. 비천! 턴퍼빙 2개 턴퍼빙 2개 턴퍼빙 2개 아 왜 죽을까 아 나 나가는데 야 살렸다 뭘 살려 턴퍼빙 턴퍼빙 아 나갔어야 되는데 턴퍼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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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프 가능하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근데 단체 소리 듣긴 했거든? 근데 와 박스 있을 줄 알았는데 나와있네? 패스 류 가이 패스 아 뭐야 이거 어디 있었어 뭐야? 오른쪽에 있었나? 어허이 타이밍 아깝네 씨 아니 죽는데도 왜 이래? 이런 전복을 못했겠다 흐흫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패스 바로완 저 사람 왜 포기 안죽지? 어딜 패스 하는거지? 끝으로 하나? 오더 좀 주세요 오더수 뭐야 와 저 사람 진짜 빠르다 아 삼장료 같진 않고 피까지 마세요 진짜 죽음 뭐 스페셜 포인 스페셜 포인 백샵 뱃샵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더 깊게 깔겠다 패스 아 이 사람 울비야 삥치고 패스하니 폭을 안까고 야 언더에 삥하나 나가 누군데 그 나 아이디가 야 내 옷이 떴어 아 사과 파는 남자 사과 사과 필 발 돌리고 무서워 무조건 피해 흐흐흐흐 흐흐흐 딱 사서 뭐야 근사고 크림데 나 뭐야 괜찮아 괜찮아 폭 없는 것 같은데 폭 있나 아 폭 없네 어 이거 작게 위에 있는데 작게 위에 있는데 아 해체 모니 되는가 보다 어 해체한다 와 못 맞췄다 아냐아냐 해체 풀었어 해체 풀었어 이겼어 이거 어 나이스 피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모니가 됐네 에잉 지 habil 어... 아... 그만... 중의 삐날로 하나 깔아야겠구먼 2층 때면... 다시 다시 다시... 아 나 왜 자꾸 이거 왜... 아아... 씨...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내려가 잡는 건데 씨... 하이 사다리 왜 매달리노 이거... 어어... 자기 왔나... 니 방석 꺼냐? 와나? 왜왜왜 벌써 끝냈냐? 클래저가 쩍났냐? 클래저가 많은 것 같던데? 왜 쩍났슨... 아... 이제 패스 오는 것 같은데... 씨... 왜 이렇게 던질까... 그니까... 아우... 아 그래 나가자... 야... 짝으로 가냐? 짝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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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위치죠? 클래저랑 차... 야 가자 가자 이거... 다 왼쪽이야... 뭐가... 와...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네... 아하... 이거... 이거... 아하... 이거... 그럴 수 있어... 오르몬 그럴 수 있어... 아냐 그럴 수 있어 오르몬... 과연 꿀쌍님은 세이브... 오... 나이스아... 아... 그래? 그냥... 같이 공방하지... 왜 껐어... 뭐지... 에헴... 오우씨... 뭐야... 왜 이렇게 많아... 아하이 좋아요... 중나무 커트... 바로 2층 탔는데... 2층 있을 것 같은데... 이 느낌 뭐야... 아하이 좋아요... 중났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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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.. 중... 나왔지만... 내가 못 봐... 좀 봐줬고... 오케오케... 알았어 알았어... 우리가 알았어... 빨리 빨리 잠냠... 뭐해... 큰이야... 끈... 어휴씨... 큰일나면... 아하... 뭐라구? 뭐라고? 야 중 많다 와 중 4개 빙 4개 뭐야 야 중 빙 하나 나가자 이렇게 까고 나가는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다? 어? 이거를? 와 꿀림 나이스 와 씨 반석보소 빨리 나가 오르마 뭐하냐 죽었는데 뭘 나가 화내지 말고 오르마 침착해 침착해 지금 7개 8대에서 한다고 화내는거 같은데 침착해 오르마 괜찮아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와 이걸? 왔다 술퉁형님 까비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침착해 오르마 침착해 야 이거 뭔가 개 잘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브리가 난 이기고 있는거 같은데 왜 지고있냐 이거 상대 육 뭐야 하아 뭐야 이거 자세히 궁을 나오고 궁은 안 된다고 아이침 와아 뭐야 쟤 나갔어 킁어 어느정도 작업 좀 해주세 아아 아하하하 진짜 맥우냐 아 각박 있어요 형님? 출퇴근 형 결격 좀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쓰 에라 님이 좀 작업해 주니까 바로 간다 이 아 아 삥을 야무지게 먹었다 아이 큰일났다 이거 야 나 큰일났다 삥 안풀려 쭉 나왔다 이거 아 사망해 아 삥 안풀린다 안풀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데 와 기둥 세 기둥 세 다 먹겠어 이거 어 나가면 안되는데 끄덕니 빼 아 5불 5불 아씨 어디야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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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브리핑도 하세임 기둥 했잖아 뭐 브리핑은 아니 계속 했는데 지가 못할거 이씨 와 종자가 못진다 짝빙이다 짝이야? 짝 어디 어 짝빙간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없는데 와 한방이야? 어? 어어씨 왜 한방이야 이거 와 피 100인데 씨 중차! 중차! 흑 아 치셨어 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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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어어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막아인 jakie 잘 막았는데 그로이 야 짝이 못간다 와 삥바라 야 큰온다 이거 크기다 아 쇼핑 두개 클라스다운 아 빛박있네 아 빛박 빛빛빛빛빛 아 숨어있었네 확인을 못했네 이거 이겨야 되는데 올라와 잡아야돼 천천히 천천히 아 와 망했다 이거 뭐야 작차 작게 작게 껍 ciudad 매우 작다 이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제목님 저는 막판 하겠습니다 벌써 1시네요. 저는 막판할게요. 이기든지 막판한다. 가자. 우리라도 그 개그 삥삥 피하는거 알지? 난리였잖아. 아무튼 안온다 없다. 발사 조심하고. 진짜 뭐냐? 와. 기끄데 폭풍기니까. 아. 왜 그렇게. 설마인데. 우리 예스나님이 꿀떡님이야. 몇마리만 따주면 딱 좋은데. 레츠기릿. 레츠기릿. 아이고. 죽었다. 참사가쁘다. 참사가쁘다. 우어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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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어. 우어어씨. 우어어씨. 왜 그렇게. 우어어씨. 나 옷방 가자옥방. 나 옷갈게. 얘네옥 좀 제대로 안보는 것 같아 느낌이. 저 티온젠가니 옷뭄. 전망. 오옥 궁극적으로 뭐야 오른쪽 밀렸어 기계 밀렸다 기계? 기다려봐 같이가 같이가 대기해봐 야 폭갈끼 가자 야 중계단 아씨 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영킬 그럴 수 있어 영킬 할 수 있어 목방을 갑자기 길을 가려고 아니야 그래야 길은 아니야 뭐야 뭐야 이 핑 뭐야 핑은 여기 떨어져 이거 울편빙인데 핑을 왜 까는거에요 갔다가 아 더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야 너 괴로봐볼래? 빽아줄게, 오르마. 먹을 수 있어? 대기 대기 대기. 핵간다. 핵간다. 핵득해, 들어와. 오르마 들어와. 박, 반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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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 먹었다. 반개. 야, 반응, 반응도 있어, 오르마. 턱 빼. 반개단, 반개단. 루카야 개피. 야, 남자남자남자 제발 이놈아. 아, 이거 하나만 잡아주지. 시, 하나만 잡았는데. 에이, 씨. 에이, 씨. 아, 나 줌 켜졌네, 이 씨. 아, 이거 줌, 씨. 님들, 개구방 준비고. 연마, 연마 까셈. 우리가 연마 까봐. 고! 고! 아홉시! 아홉시! 여기! 아, 피어링. 아홉시! 어디고? 적빈데 이거? 아하이 아이씨 좋아 유자 많이 땄어 오래봐 할 수 있어 뭐야고? 뭐야? 여기 왜 온거야? 야 오래봐 기구 연마까봐 삥 다시 깔게요 아 또 내려봐 고 렛츠 고 설 때 설 때 설 때 아이씨 아깔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원래 이제 주러가죠 이제 내가 그 방위 스킬 써줄까? 일로 와봐 야 오랜만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몸빵하게 내가 몸빵하게 어이구야 나이스합니다잉 적불림 방둘 적배 1 건딜 1 적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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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방에 뭐라고 아 아니야 안 따라갈래 그냥 따라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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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라고? 신이가 대답해 아 아 어 꿀링 나이스합니다 아주 좋은 스킬을 지켰어요 야 가라 오르방 출발 출발 먼저 가 빨리 출발 중 죽 중개단 1대1 과연 김혜 오르미는 잡을거지 어어 나이스 오르미 야 방둘 나아 나이스 좋아 김이실 뿐 안 따라가 렛츠 기릿 우리겐 다 죽을거 생각하고 야 씨 턴이 겹적 아니 콩 돌려들 왜 이렇게 너도 다치게 스페셜 뿐 스페셜 뿐 오호 홀드 아아 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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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필 와 이걸 야야야야 킥에 먹어 진짜 개피야 필이야 필 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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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길고압 길고압 니 앞에 그래 오르모아 와 안달라 가니까 킬 하게 많이 하네 으하하 워하 와 뭐야 그 위치에 싸버려요 솔직히 위치에 싸 그렇지 옥몬이 옥몬이 오객스 방 조심해 방 옥 없어 방만 지켜 방만 주걱 조심 주걱 조심 중이래 중 아 아 오 올빛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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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개그 바르고 야 우리가 너 개그 타고 중축 넘어가는거 잡아 가만히 숨어있어 개그 이것이 뭐다? 그렇지 옥몬아 그거야 바로 먹었잖아 바로 그거야 어때 나오세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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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 그게 뭐다? 박사 내 앞에 있다 이거 한번 깔짝여주고 뭐야 있는데? 실화니? 왠지 이거 6대1 세이브가 아냐아냐 표혜 보여줄게 삐 까고 삥돌 삥돌 알 나도 오후 하 아 아냐 아이고, WHOOOWOWOWOWOWOWOWOW 스페셜포인 오픽 으아아아아아 하아 까비 아깝서 삥둘 어 니 욕가가지고 잘 막아라 멀티킬 각이다 오르마 알지 기적빼 슈방리 개피 슈방리 필 슈방리 크으 지린다 어어 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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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꿀림 반피 중 하나 중 1 올리모니 어 이거 반피야 반피 슈방리 나이스 어시 나이스 이거거든 나이스 정신이 예 이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